TV조선 미스터트롯2 대 MBN 불타는 트롯맨 트롯전쟁 TV조선의 반격 MC 김성준 남고 김호중 돌아온다. TV조선 떠난 서혜진 PD 선전폭. 서혜진 PD가 대한민국 남자 오디션 결국에는 단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그는 단 하나만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트롯전쟁에서 미스터트롯 시즌2가 살아남을지 불타는 트롯맨이 살아남을지 아니면 제목처럼 불타버릴지 정말 지는 팀과 방송국은 지옥을 맛볼 것 같습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2 참가자 모집. 내일은 미스터트롯2 트롯명가 TV조선 오리지널의 힘. 오디션 사상 최고 우승상금 5억. 제2의 이명웅이 될 백지수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TV조선의 김성주 장윤정 남는다. 드디어 문을 연 오리지널의 힘. 우승상금 5억원. TV조선 떠난 서혜진 PD MBN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김성주 붙잡고 송가인 김호중 다시 품고 TV조선의 반격. 김호중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송가인의 종교는 불교이며 송가인 모친 송순단씨는 무당입니다. 서혜진 PD일은 TV조선 오리지널 강조. 12월 미스터트롯2 띄워. 마스터 장윤정도 남을 가능성. 예상된 격돌이지만 상상을 초월할 만큼 뜨겁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남을 오디션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오리지널 트롯 오디션. 제2의 이명웅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장윤정도 깜짝 놀란 우승상금 5억원. 우승상금 5억원. 스피노프 프로그램 고정출연. 아시아 및 글로벌 무대 진출. 또 다른 전설의 시작. 미스터트롯2가 시작됩니다. 출발점에 불과한 예고 영상부터 강하다. 아성의 TV조선이 준비중인 미스터트롯과 그 성공신화를 쓴 제작진이 가세한 MBN 불타는 트롯맨이 2022년 12월과 11월에 각각 방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방송 자체도 중요하지만 좋은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더 중요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성상 예고 영상부터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TV조선은 MC 김성주를 붙잡은 데 이어 잠시 집을 떠나있던 송과인과 김호준까지 데려오면서 갑자기 MBN으로 떠난 서예진 PD와 노윤 작가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죠. 시대의 방송과 대격들은 하반기 내내 다양한 화제를 양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예진 PD가 떠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TV조선은 김성주를 붙잡으며 물음표 하나를 지웠죠. 6월 22일 서예진 PD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나 독립 제작사 스튜디오 크리아를 설립하자 노윤 작가 등 소위 서예진 군단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MBN 불타는 트롯맨 제작에 나섰죠. 이로써 서예진 군단이 주도하는 MBN 불타는 트롯맨과 TV조선 미스터 트롯2가 격돌하는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이후 서예진 군단과 관계가 든독했던 출연진도 대거 TV조선 미스터 트롯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TV조선은 프로그램의 얼굴인 MC 김성주를 잡는 데에는 성공했으며 최근 김성주는 7월 20일 첫 방송하는 TV조선 새 음악쇼 바람의 남자들을 출연을 확정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방영되는 바람의 남자들은 1972년생 동갑 내기인 김성주와 박찬근이 몸과 마음이 가는 대로 바람처럼 떠나는 야외 공연 음악 프로입니다. 김성주가 MC를 맡았던 국민 가수를 통해 스타덤에 오른 박찬근과의 호흡에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예진 PD가 떠난 뒤 TV조선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새 예능 프로그램에 김성주가 가세했다는 것은 그가 TV조선을 등지고 불타는 트롯맨 MC가 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미스터 트롯2 예고편에 김성주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첫 예고편 영상의 경우 김성주 목소리는 없지만 MC 김성주라는 자막은 등장했다. 이후 연이어 공개된 이 3차 예고편에는 김성주의 내레이션이 들어갔으며 이로써 MC 김성주의 미스터 트롯2 합류가 확정됐습니다. 드디어 문을 연 오리지널의 힘이라는 문구로 시작한 2차 예고편의 제목은 클래스가 다른 원조 오디션, 제2의 이명웅이 될 대한민국 트롯의 히어로는 등의 문구를 활용했죠. 미스터 트롯2가 원조이며 오리지널임을 강조하며 시즌1의 이명웅을 언급했습니다. 3차 예고편에선 단 하나의 오리지널 트롯 오디션, 제2의 이명웅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등의 문구가 나온다. 미스터 트롯이 오리지널이며 이명웅을 배출했다는 점을 강조한 영상입니다. 게다가 우우죽순 쏟아진 트롯 오디션이라는 문구로 타사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을 언급했는데, 아무래도 이는 서혜진 피디가 제작하는 MBN 불타는 트롯맨에 대한 견직으로 보입니다. 3차 예고 영상에는 미스터 트롯1과 미스트로트1, 미스트로트2의 명장면이 들어가 있는데, 마스터 장윤정의 얼굴도 눈에 띕니다. 장윤정 역시 미스터 트롯에 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느낌을 풍기는 대목이죠. 그리고 또 눈길을 끈 얼굴이 있는데 바로 김호중입니다. 김호중이 열차하는 모습이 나오고 바로 장윤정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 이어지는데요. 송가인과 김호중은 사실 TV조선 미스트로트와 미스터 트롯이 배출한 절정의 스타지만, 그동안 TV조선과는 거리를 도왔습니다. 김호중의 경우 다른 미스터 트롯 탑7 가운데 유일하게 뉘에라 프로젝트와 한시적 전속 계약을 맺지 않았죠. 이런 까닭에 TV조선은 지모중을 제외한 6명에게 탑6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부여하고 각종 자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용해 왔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동안 TV조선에서 김호중의 존재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TV조선이 김호중을 미스터 트롯2 예고 영상에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7월 12일 텐아시아는 송가인과 김호중이 2022년 하반기 방송 예정인 TV조선 새 트롯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단독 보도했죠. 송가인은 2019년 미스트로트와 뽕따르가세 이후 3년 만에, 김호중은 2020년 미스터 트롯1과 사랑의 콜센터 이후 2년 만입니다. 송가인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와 TV조선은 불편한 관계로 알려져 왔으며, 심지어 본인을 배출한 프로그램의 다음 시즌인 미스트로트2 방영 당시, 송가인은 경쟁 프로그램인 KBS 트롯 전국체전에 출연했었죠. 트롯 전국체전은 송가인의 소속사 포켓돌 스튜디오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호중과 송가인이 동시에 TV조선에 컴백합니다. 묘한 시점이 이루어지는 컴백이라 결국 송가인과 김호중 내지는 이들의 소속사와 관계가 껄끄러웠던 것은, TV조선이 아닌 서해진 PD라는 의미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TV조선은 MC 김성진을 비롯한 기존 미스터 트롯 출연진을 적극 관리하고, 집을 까놨던 송가인과 김호중까지 다시 받아들여 서해진 군단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TV조선 트롯 오디션이 오리지널 원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MBN 불타는 트롯맨도 예고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서해진 PD와 노윤 작가가 전면에 나선 예고영상은 이명웅, 송가인을 성공시킨 바로 그 제작진이라는 문구로 맞섰죠. 여기서 서해진 PD는 MBN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라고 선언하듯 얘기했고, 노윤 작가는 미스터 트롯을 만들었던 4년간의 노하우로 재미있고 화끈하고 감동이 있는 오디션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서해진 PD가 대한민국 남자 오디션, 결국에는 단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단 하나만을 반복해서 강조했죠. 예상했듯 TV조선 미스터 트롯2는 오리지널과 원조를 내세웠고, MBN 불타는 트롯맨은 성공신화의 제작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MBN은 12월에 시작하는 미스터 트롯2보다 빠른 11월에 방송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미리 시청자 선점 효과를 누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그만큼 준비기간이 짧아진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핵심은 준비기간 또한 얼마나 좋은 참가자를 모으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오디션일지라도, 송가인, 이명웅의 필적과 스타를 발굴해내지 못하면 결국 패배이기 때문이죠. 두 방송사의 트롯전쟁은 자존심 싸움이고 심각한 전파 낭비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이론은 라이벌이며 소송 직전까지 갔던 옆집 MBN으로 이사간 서예진PD의 행보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제2의 이명웅, 장민호, 정동원, 김희재 등이 배출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